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라니 수행 100쪽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고 15가지의 선생을 얻는다 하는 내용이 제8분에 설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굶주림의 고난으로 죽지 않는다. 15가지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여러 번 공부했듯이 마음에서 현상계가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현실에 나옵니다. 마음에 입력된 것이 현실의 삶으로 출력됩니다. 마음에 그리는 것이 그대로 현실에 나온다. 그래서 유심소연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공리색으로 됩니다. 공득시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굶주림의 고난 어떤 마음이 굶주림의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탐진치삼독심이죠? 탐진치삼독심에서 일체의 병고가 나옵니다. 굶주림의 고난까지 포함해서 삼재판란이 탐진치삼독심에서 나옵니다. 탐진치삼독심은 어디에서 나오죠? 아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상이 일체의 병고, 삼재판란, 일체의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행은, 대비주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상을 놓아버리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탐진치삼독심은 한 덩어리입니다. 탐심을 일으킬 때 진심과 치심이 따라서 일어나고 진심을 일으킬 때 탐심과 치심이 동시에 일어나고 치심이 일어날 때 탐심과 진심도 따라서 일어납니다. 탐심에서 굶주림, 그 고난이 나오는데 탐심을 우리가 느낄 때는 빈곤감으로 느낍니다. 부족감으로 느낍니다. 인색한 마음이 탐심의 나타난 마음이죠. 그래서 인색하고 또 부족감을 느끼고 빈곤하게 느끼는 그 탐심이 결국은 굶주림의 고난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주를 치송하면 어떻게 굶주림의 고난이 사라지는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천광왕 정주여래로부터 관세현보살림께 설해지고 관세현보살림이 우리에게 지금 설하고 계시죠. 천광왕 정주여래는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천광왕 정주여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이 천계입니다. 광명이너지입니다. 이 천계 태양광명이 함께 뭉쳐져 있는 그 강력한 에너지다. 그리고 고요의 극치입니다. 천광왕 정주 고요활정자로 써서 그래서 이 대비신주를 치송할 때 천계 태양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에서 광명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광명 앞에 사라지지 않을 어둠이 없습니다. 탐심이 어둠이죠. 그래서 이 탐심이 빈곤감, 또 인색한 마음, 부족감으로 느껴지는데 거기에서 비롯된 굶주림의 고난은 당연히 탐심이 사라질 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굶주리거나 고난에 빠져 죽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굶주림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적시 공이 되어버립니다. 둘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지 아니하며 셋째는 원결이 맺힌 사람에게 가품을 당하여 죽지 아니하며 넷째는 전쟁터에서 싸움으로 죽지 아니하며 불보살림이 계신 곳은 어디나 불국토입니다. 불심 충만한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나 불국토입니다. 그런데 탐진치 삼독심으로 사는 중생들이 있는 곳은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죠. 아상, 허상인 나, 거짓인 나, 탐진치 삼독심의 덩어리인 그 나를 자기 자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중생세계는 고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바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전쟁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탐진치 삼독심으로,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는 전쟁터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자기만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면 총알이 날아다니고 화살이 날아다니는 곳만 전쟁터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전쟁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흉보고 헐뚝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곳이 전쟁터와 다름없다. 이것은 아상을 자기로 삼고 중생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구는 불국토에 살고 누구는 전쟁터처럼 처절하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세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국토다? 전쟁터다? 다른 말로 사바세계다? 어떻습니까? 불국토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삶이 일의 성패가 갈릴 때 어떤 때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성패가 갈립니다.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에서도 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됩니다. 올림픽 경기 보면 그렇죠. 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집니다. 전쟁터에서는 특히 심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고 옛날 같으면 화살에 날아다니고 그렇죠. 이런 전쟁터에서는 1cm 차이로 화살을 맞기도 하고 1cm 빗나가서 살아나기도 하는 그 위급한 상황입니다. 죽기 살기가 아주 팽팽하게 어느 쪽으로 살짝 기울여 지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성현의 가호 둘째는 복력의 차이입니다. 성현의 가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마치 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달리기 할 때는 쉽게 가거든요. 산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바람이 주는 것과 같이 성현들이 가호해 주실 때 힘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천수다라는 경기에서 앞으로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일체불보살림들과 화음성중님들이 끊임없이 늘 항상 가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복력의 차이입니다. 복력, 복의 힘입니다. 우리들이 악업을 지을 때 복이 줄어듭니다. 길을 가다가 길 옆에 농작물이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그 농작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으로 복이 줄어듭니다. 짐승이나 미물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 악업으로 복이 줄어듭니다. 요즘 우리 덕양선원도 카페가 있어서 회원수가 아주 꽤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로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읽고 감동도 하고 또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며 서로 격려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인터넷을 요즘 많이 활용하게 될 때 그 댓글을 통해서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한 줄의 댓글로 인해서 악업이 지어집니다. 복이 뭉텅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남을 헐뜯거나 비난할 때 복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소한 악업이 그때그때는 아주 미미하게 복이 줄어드는 것으로 거의 감지되지 않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바세에게는 전쟁터가 같아서 이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과보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악업도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겠죠. 선업으로 돌려야 됩니다. 선업으로 복을 지울 수 있습니다. 선업을 지을 때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늘어납니다. 길을 가다가 만난 남모르는 사람한테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면서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선업으로 복이 늘어납니다. 미물로 보이더라도 방생할 때 복이 늘어납니다. 요즘 문자로 메시지로 혹은 인터넷 상으로 부처님의 말씀 우리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글을 올리거나 또 찬탄하는 그 댓글 하나로 복이 늘어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선행이 선업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력이죠. 복의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무심코하는 한 생각 한 생각 생각이 쌓여서 의협이 되죠. 말 한마디 이게 구업입니다. 또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운명을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죄인이 되어서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거나 또 원결이 맺힌 사람을 만나거나 전쟁터에서 싸움으로 죽을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이 사소한 선업이 결정적인 위신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복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비주 지송하는 것이 대비주 지송하는 그 자체로 자기 자신에게 또 남에게 불보살림들에게 공량을 올리는 일이 됩니다. 대비주를 지송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미 갖추고 있는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깨어나게 하고 깨어난 분들은 자라나게 하고 이미 자라난 분들은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자기 자신에게 올리는 최상의 공량이 되죠. 성취의 삶을 열어갑니다. 대비주 지송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죠. 이러한 삶이 자기 자신의 건강 아름다움 성취가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도 밝은 삶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밝은 삶을 살 때 저절로 자기의 존재가 주변을 밝힙니다. 우리가 자기가 마음으로 표정으로 환하게 웃을 때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도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것과 같은 돌입니다. 그래서 대비주 지송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에게 올리는 최상의 공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인연들에게도 공량을 올리는 일이 됩니다. 불보사림들께도 공량을 올리는 일이 됩니다. 이 대비주는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파읍장다라니 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파 깨뜨릴 파자입니다. 업장을 깨뜨린다. 업장을 소멸시킨다. 선세의 죄업을 소멸시켜주는 다라니다. 이래서 파읍장다라니 라고 부릅니다. 파읍장다라니 이 대비신주를 지송을 할 때 선세 죄업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셋째 넷째 죄인이 되어서 결박을 당하거나 형볼로 죽지 아니하며 원결이 맺힌 사람에게 가품을 당하여 죽지 아니하며 전쟁터에서 싸움으로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섯째는 입니다. 다섯째는 호랑이나 악한 짐승에게 해를 입어 죽지 아니하며 여섯째는 독사나 진해 등 독한 벌레에 물려 죽지 아니하며 일곱째는 물이나 불의 재앙을 입어 죽지 아니하며 여덟째는 독약으로 죽지 아니하며 아홉째는 뱃속에 있는 독한 충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며 열째는 미치거나 실성하여 죽지 아니하며 열한째는 산이나 나무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열둣째는 나쁜 사람이나 도깨비한테 홀려 죽지 아니하며 열셋째는 삿댄신이나 악한 귀신에게 죽지 아니하며 예 도깨비한테 홀려 죽지 아니하며 삿댄신이나 악한 귀신에게 죽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영가장례 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영가천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30대 초반의 능력있고 아름다운 직장 여성 불자가 있습니다 어느 모로보나 성실하고 착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무렵부터 심하게 우울이 밀려왔습니다 슬퍼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무섭고 갑자기 분노가 막 침이로 오르고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가지가지 노력을 기울이던 중에 직장생활을 함께하던 직장언니의 권유로 수행법에 와서 정진을 했습니다 정진을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정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품이 있고 아름답고 숙녀이신 이분이 법당에 침을 뱉어뱉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수행하다 말고 쳐다보죠 담배 피우는 신용을 막 합니다 술취한 모습을 보이고 주변 도반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만료를 하니까 아주 난폭하게 동작을 취해요 힘이 장사예요 뻘떡 일어나서 이 도반들을 향해서 행패를 부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불장을 주먹으로 쳐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문짝을 그냥 망가지게 해버립니다 대비주 광명 앞에 드러나지 않는 어둠이 없습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드러난 것은 돌아가신 외삼촌 영가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의 차를 부딪히면서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협박을 하듯이 그러니까 누나의 딸입니다 조카라고 합니까 죽게 만들겠다 꼭 죽게 만들겠다 뭐 원한도 없는데 그렇게 안되면 이분하고 같이 계속해서 지내겠다 이렇게 공갈하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패를 모시고 바로 밥을 짓고 국을 끓여서 영가시식을 베풀었습니다 영가시식을 베풀기 시작할 때 모셔진 위패 쪽으로 걸어가고 그 영단 위에 올라가는 듯한 그 모습을 취하다가 쓰러져서 영가시식 내내 아주 쓰러져 있었죠 영가시식을 마치는 그 시간에 쑥스러워하면서 깨어났어요 그때부터 정성을 다 기울여서 49일 기도를 하고 49일 기도를 마치면서 두루두루 갖추어서 영가천도제를 잘 모셔드렸죠 그 후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처럼 편안하고 이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다 그 장애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도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 장애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가끔씩 목격을 합니다 대비주를 지극하게 독송할 때에 이러한 장애가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모르게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알고 시달리던 경우가 대비주라는 밝은 광명을 비출 때 드러나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선지식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시행착오 없이 쉽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섯째부터 열셋째까지의 내용은 정리를 하자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사나운 짐승에게 해를 입거나 삼재의 재앙을 입거나 나쁜 사람이나 악한 귀신의 해를 입어서 죽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함을 얻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나 불화의 재앙을 입어 죽지 아니하며 이렇게 서라고 계신데 요즘 삼재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삼재 들어보셨죠 입춘 때 삼재 소멸불공을 올리기도 하고 혹은 동지 때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삼재는 경전에서는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는 도병재입니다 도병재는 칼돋자 병사병재를 써서 도병재인데 연장 무기 전쟁의 재난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영려재는 질병력자입니다 전년병 병으로 인한 재난을 말하고 또 기근재는 흉년과 굶주림입니다 이렇게 삼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삼재는 수재 화재 풍재를 삼재라고도 합니다 수재는 물의 재난이죠 화재는 불의 재난이고 풍재는 바람의 재난입니다 수재는 우리들이 삶에서 겪을 때 물로 인한 재난입니다 삼재가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오시는 분들은 물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삼재 아닌 분들도 물조심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삼재인 분들은 특히 물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취하는 물입니다 취하는 물 술조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재는 이성문제를 조심하라고 해요 이성문제 삼재에 해당되는 분들은 삼재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이성문제를 조심하라 또 화재는 불조심입니다 불씨를 잘못 관리할 때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늘 불조심을 생활화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할 것은 마음의 불입니다 화 이 화를 잘 관리하지 않을 때 자기가 안으로 참으면 자기가 화병이 되고 폭발해서 상대방한테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이 화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화가 실제로 화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기 때문에 풍재는 바람입니다 바람 쌩쌩 달리면 바람이 일어납니다 과속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람이 들어서 무모한 투자를 한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바람 들지 않도록 하라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수제 화재 풍재가 삼재인데 계산연 계산연에는 새로 삼재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 민속신앙에서는 들어오는 해를 입삼재 또 머무는 해를 제삼재 나가는 해를 출삼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산연에는 해묘이 생이 삼재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떼입니다 해묘미 입삼재입니다 들어오는 해라서 그래서 해묘미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비주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 삼재 사상은 인과응보사상의 뿌리를 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들이 아까 악업 이야기를 하고 선업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업을 지을 때 악업을 지을 때 악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과보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업을 지었는데 착한 일을 늘 하는데도 그 선업의 과보 복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늘 고통을 계속해서 겪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업을 지을 때 어떤 것들은 이번 생에서 받고 순현보입니다 어떤 것들은 다음 생에 받고 어떤 것들은 그 다음 생에 받고 어떤 것들은 여러 생 후에 받는다 언젠가는 그 악의 열매와 선의 열매가 익을 때는 다 받게 된다 이게 인과응복이죠 인과응보죠 이게 인과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삼제는 동양에서는 시간을 열두 시간으로 나누죠 또 달도 열두 달로 나눕니다 해도 십이 지지를 사용해서 자축인묘 진성어미 신유술해 이렇게 열둘 동물을 상징으로 나타내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제사상은 인과응보 자기가 지은 것을 받는데 9년 동안에 지은 것을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9년 동안에 선업을 많이 지은 분들은 캐묘미생 특히 잘 들으십시오 이제 내년부터 3년 동안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들이 삼제 이야기할 때는 재앙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심하게 되고 또 조심해서 선업을 짓도록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삼제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 또 행동으로 살생을 하거나 푸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3년 동안에 수제, 화제, 풍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재앙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적은 빨간색 광명 주사로 진리의 말씀을 글이거나 글로 쓰는 것을 이야기하죠 글에는 에너지가 뭉쳐져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는 부처님의 지혜, 자비, 광명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 글과 그림을 몸에 지니는 것으로 거기에 걸맞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부적은 밝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얼굴에 늘 웃음을 짓는 것이고 또 입으로는 부지런히 부처님의 경전을 외운다거나 우리들처럼 대비주를 지송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부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부적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부적 중의 부적은 연불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고 밝게 웃는 웃음이야말로 부적 중의 부적입니다 열넷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쁜 병에 걸려서 죽지 아니하며 열다섯째는 일체 비명에 죽게 되거나 자살로 죽지 않소 합니다 죽고 싶다는 분들이 없겠죠 없겠죠 그런데 상담 내용 중에는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래서 죽는 방법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죽는 방법을 제가 알아내서 알려드릴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죽는 방법 죽고 싶은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선 며칠 굶습니다 한 3일만 딱 굶습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안 죽었다 이런 분들은 3일 동안 안 드신 거 한 번에 쌓아놓고 왕창 드셔야 됩니다 배불러서 배 터져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다 이런 분들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됩니다 며칠 동안 특히 인터넷 하시면 안 되고 전화로 이런 거 문자 같은 거 안 해야 됩니다 심심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다 이제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래도 안 죽으면 500원을 투자를 해서 즉석복권을 사라네요 즉석복권을 사서 절대 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궁금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다 힘차게 박박 긁어야 됩니다 분명히 꽝입니다 열받아 죽는답니다 그래도 안 죽었다 그러면 요즘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이 추운 겨울날에 팬티만 입고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팬티만 입고 밖으로 나가는데 효과가 좋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인터넷에서는 표현하기를 쭉 발려 죽는다네요 그런데 그래도 안 죽었다 이것은 이것은 정말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을 가지고 온 마음 온 마음을 온 몸을 다 바쳐서 대비주를 지송하는데 심만독을 하시면 돼요 심만독을 하면 죽는데 살아서 죽어요 살아서 죽어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살아서 죽는 법입니다 뭐가 죽습니까 아상인 나 나약한 나 원망하는 나 안 되는 나 죽고 싶은 나 이런 내가 죽어서 위대한 참나가 그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무한 지혜 자비 가능성이 갖추어진 그 참나로 거듭 태어나서 힘찬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대비주를 치송하는 사람이면 악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합장하시고 추건하겠습니다 일체 중생들이 이 대비주를 치송하여 함께 악한 죽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 기울여서 발언 하겠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중생들이 이 대비주를 치송하여 함께 악한 죽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하시고요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거짓 나를 놓아버리고 참나를 깨닫습니다 이 참나는 자성불은 생사에 걸림이 없습니다 초월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들지 않고 상황이나 여건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번뇌도 물들지 않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을 위대한 힘을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자성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흉해도 걸림이 없습니다 굴생 물멸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대비신주를 치송하는 이 자성불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대비신주를 치송하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본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예배하고 잔탄하고 공량 올리는 일입니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부처님의 세상으로 함께 나가야 할 본래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죽음의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15가지 악한 죽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태평하게 활짝 웃으면서 크게 웃으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 모살림의 곡진하신 자비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광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관세 모살림의 마음처럼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도 이런 악한 죽음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불교에도 사대명절이 있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부처님이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입니다 또 2월 15일은 열반하신 열반제일입니다 또 2월 8일은 29살에 출가하셨죠 출가제일이죠 또 다가오는 12월 8일은 성도제일인데 성도제일은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사자우 하시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지혜와 자비와 무한가능성을 갖춘 불성생명의 주인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좌절할 일이 없고 죽고 싶다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어도 안 죽는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소식을 부처님께서 경점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제일이 음력 12월 8일인데 성도제일을 맞이하면서는 용명경진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곳곳에 많이 있죠 이 성도제일날 특히 발심을 하셔서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때에 영원히 행복한 삶이 열립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남까지도 더불어서 행복한 부처님의 세상이 열립니다 너와 내가 부처님 세상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뷔주 수행법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데뷔주 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자비심 지성심 신심으로 행복한 수행을 함께 해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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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